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항공편을 22차례 업그레이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바니지 총리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벤 포담은 2GB에서 총리와 나눈 대화를 인용하며 총리는 앨런 조이스에게 항공편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조이스에게 항공편 업그레이드에 대해 문자를 보냈나요? 총리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앨런 조이스에게 항공편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적 있나요? 총리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또 앨런 조이스에게 업그레이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항공편이나 여행 계획을 공유한 적이 있나요? 여기에도 총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퀀타스의 다른 관계자에게 업그레이드를 요청했거나 여행 계획을 공유했나요? 라는 질문에 총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모든 항공편은 연방의원 규정에 따라 등록됐다는 단호한 입장의 성명을 내놓으며 뒤따르는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입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리는 앨런 조이스에게 업그레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여행은 적절하게 신고됐으며 공개된 기록이라고 성명에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알바니지 총리가 정치인이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거나 권장하지 못한다는 장관 기준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튼 당수는 앨런 조이스 전 퀀타스 CEO의 마지막 임기 몇 달 동안 총리와 조이스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퀀타스 CEO와 매우 중요하고 가까운 개인적인 우정을 맺었으며 궁극적으로 본인이 내린 결정의 수혜자가 됐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2023년에 퀀타스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 항공사인 카타르 에어웨이가 호주에서 추가 항공편을 증설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이스 퀀타스 전 CEO는 항공사가 그의 리더십화에서 평판에 연예인 타격을 입은 후 계획된 사임을 서두르며 그의 9월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 해주세요. 물에 퀀타스